엔시티 드림은 엔시티의 처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. 에 아 네 이번에 가운데 에 오늘 비추어서 너무 청약해서 기별이 막 시원해 보여요 네 시원시원하죠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패션 컨셉은 블랙헨 하이트로 블랙헨 하이트로 청량음을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받아주시구요 팬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의 엠시 안녕하세요 엠시티드립니다 네 우리 엠시티드림분들 어 구호도 있잖아요 아 네 구호도 부탁드려도 될까요? 구호 제가 하고록 하겠습니다 네 요 드립 저장판은 요 드립 저장판은 아 네 좋습니다 이게 엠시티드림이죠 이번엔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멤버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 아까 제조영이 카드 있어요 어? 어? 제노씨 컴퓨터 네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네 사실 제 컴퓨터인데 애들이 워낙 많이 제거를 자기 것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써서 요즘 거의 공용 컴퓨터가 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노씨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? 어 2층 저희 막내가 네 너무 많이 써요 아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? 어 어 일단은 컴퓨터 가기 컴퓨터로 제노씨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컴퓨터로 보통 뭐 하세요 그런가요? 네 아 게임을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다음은 팬들을 심쿵하게 할 퍼트 키워드 질문인데요 젠쇼로 활용중인 음악방송의 MC 제노씨가 선보였던 깨물하트 네 얼굴하트 풍선하트 삼총세트 와우 혹시 엔시티 드림 버전으로 가능할까요? 아 네 물론입니다 어 제노씨가 알려주세요 자 게임하트 아 아 아 먼저 알려주시고 다 같이 할게요 다 얼굴하트 양쪽 양쪽으로 하면 돼 얼굴하트고요 풍선하트는 어 어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잠시 봤고요 자 하나 네 첫 스텝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일종 세트 아 좋아요 캡스타트 자 둘 셋 어 역시 제노씨 대단합니다 네 마이크 네 우리 해외 팬들이 많아요 우리 천러씨 혹시 중국어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드림 콘서트로 혹시 OH 콘서트로 될까요? 저 OH 하면 지상입니다 아 아 네 지상이죠 어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드림 드림 콘서트 드림이 맞습니다 이야 시작이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림 아 림 림으로 바꿔도 어 림? 림 잘 시작하냐 와 와 아 임으로 해도 돼요? 네 임으로 해도 돼요 임으로 무사히 잘 완성하겠습니다 와 네 역시 마무리가 센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를 다 치져버릴 엔시티드림의 필살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어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가지 필살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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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싶은 필살기는 저희 팬분들 찌진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그 음원과 함성소리가 저희의 필살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엔시티드림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저희가 기회를 해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면서 하이파이드를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마지막에 현상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엔시티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투자 화이트 KSG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 나가시면서 팬분들이 네 보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가위바위보 이기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